하이들 왔다 고양님이야 고양이 난 맨날 여기서 죽어라 이러는데 얘는 따뜻한 데서 그 모습 보이는지는 한 일주일은 좀 넘어 어? 더 많아진 것 같다? 내가 닿았다 처음에는 갇혀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갇힌 건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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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에 들어 왔나봐요 그 때에 들어 왔나봐요 그거 아닐까요 그냥 따뜻하니까요 갑자기 한번 추워졌잖아요 11월 초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 때에 들어왔나봐요 그 때에는 그 때에 들어왔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가 천장이 선이랑 전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여기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owOoo 촬영하기 이 안에서 엄마가 밥을 먹어요. 제가 들고 있는데 귀꼴 아이들이 구조를 하게 되면 이렇지 않거든요.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애들은 더 경계심이 강해요. 글쎄 이 아이들이 지금 귀꼴 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지 좀 무심스러워요. 이오마이트라는 귀벌레예요.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. 다른 공간은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래도 6마리 새끼를 낳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는 애들 한 2마리 정도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 6마리를 고르게 잘 키웠어요. 엄마의 노력이죠. 엄마의 노력은 엄청 맛있게 주고 다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